해야지 당연히. 다운 업. 이번에 잘 넘었어. 다운 업. 눌러주고 그렇지. 도라빙. 낙다둥이 넘고. 개빨라. 우와. 끝을 타고. 낙다둥이라고 부르는데 낙다둥이 그냥 갖다 박는 거지. 그래서 낙다둥에 부딪히는 거가 만약에 보드가서 부딪히면 속도 확 줄겠지. 그래서 그냥 허들 경기가 보면 허들 뛸 때 되게 하체를 바짝 바짝 들지. 안 부딪히려고. 마찬가지. 상체랑 다 같이 들면 안 되나요? 상체까지 들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허비되겠지. 상체는 조금만 들리고 발만 접어서 높이는. 그러면 저기가 넘을 수가 있어. 우리 몸무게 여기다 다 실어가지고 넘으려고 넘기가 힘든데. 몸무게 중에 일부만 실고 하체를 들어 올려서 몸을 띄우는 거지. 점프하듯이. 비록 속도가 느릴지라도. 저거 하고 싶다. 그치. 몸을 이렇게 약간 경사를 기울이면서 끌어 올려야 돼. 그거를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잖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면 어떻게 됐어. 보드가 올라가다가 멈추겠지. 뛰어내려야 돼. 그때 뛰어내려. 미리 뛰어내지 말고. 보드가 멈추면. 멈추고 약간 텀이 있어. 포즈가 있어. 끌어올려. 위로. 위로 끌어올려. 그렇지. 거의 됐어. 어 뭐야. 쟤 성공할 것 같아. 대박. 성공할 것 같아. 좀 무섭네. 좀 무섭지? 그냥 쟤처럼 내려오면 돼. 그냥 보드 멈추면. 되게 짧고 간결한 비명소리. 근데 있자. 조금 얘보다는 각을 네가 안 만들어. 각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각을 만들어야 돼. 다운업하면서. 그렇지. 다운업을 지금 살짝 해줬거든 네가? 그렇게 해줘야 돼. 다운업업하면서 하늘 위로 보드를 끌어올린다. 좀 무서운데? 최대한 왼쪽으로 가봐. 저기가 좀 낮아. 왼쪽이. 아아아아. 내려갈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버티면서 가면 돼. 다운. 업. 그렇지. 다시 눌러. 눌러. 오오. 오. 야아. 대단하다 진짜. 다운업. 오. 야 뭐야. 야. 니네. 니네 정말. 개척자야. 개척자. 어떻게 보통은 직진하는데 거기서 터누려가지고 왼쪽으로 내려가냐 대단하다 진짜 난 별 가르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해내요 어 근데 이미 다 올라갔어 근데 이제 내려오는 걸 왼쪽으로 잘했어 다운업 어 눌러 눌러 앞발로 내려갈 때 조심해 확실하게 앞발로 눌러주면서 몸을 자세를 낮추고 아 근데 둘 다 밸런스가 좋아서 몇 번 더 하자 성공한 김에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완전 편해요 어 그러면 저기 나오기 되게 편해 나올 수 있어 야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는데 처음 봐서 남자들도 못해 푸시오프로 잘 못 넘어 초보자들 이럴 때 너무 경사가 팔라요 어 약간 몸을 기울여 앞으로 다운업 어? 수생 처음이야 괜찮아 괜찮아 뛰어내려 무서우면 그리고 속도가 처음에 그리고 다운업을 잘 안했고 속도도 좀 느렸고 자 가보자 하고 다운업 그렇지 그렇지 올 속도가 빨라졌어 힉 돌고 힉 이어 아니 근데 똑같은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지금 그 낙타등을 좀 더 활용하면 네 다운업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넘었어 흘러지고 야 좋다 안좋은데요? 그냥 날씨가 좋다고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야지 당연히 다운업 오 이번에 잘 넘었어 잘 넘었어 잘 넘었어 넘고 오고 오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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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눌러주고 그렇지 눌러주고 다운업 눌러주고 와 이번에 스무스하게 넘어왔다 다운업 여기 한번 살짝 치고 가 다운업 다운업 아 아 으악 으악 아 오케이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니 정우야 아 성향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 어 그래 어 어 선생님 지금 여기 볼파크 딱 고을에서 이렇게 화동이 울려가지고 더 증진돼요 소리가 아 아 우리가 하는 말이 그쵸 아 너네 여기 와서 신기한 거 많이 경험하네 네 이거 보세요 아 아 오오오 다르죠? 오오 모르겠는데 아니 아까 저기 쓸 때 완전 달랐어 아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역시 호기심이 되게 특출난 애들이구나 어 소름이 다르잖아 아 진짜? 똑같은데? 아니야 알겠어 알았어 이제 뭐 석양 예쁘고 소리 다르고 새로운 볼파크 비밀 알려줘서 고마워 선생님 이러고 유튜브 올리시면 안 돼요 아 알았어 아휴 너희들의 호기심을 내가 선생님 근데 여기서 미끄럼틀 썰매는 안돼요? 어 아 뭐 할 수는 있겠는데 코핑에 걸려서 여기에서 저기 벽옷 앞에서 그 터널이 있어 그래 한번 보여줘 봐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 보여줘 봐 아 너네 그렇게 내려올 수 있어? 대단하다 저쪽으로 자빠졌거든 아 그래도 자빠진거였어? 어 뭐야? 으악 치고 오 오 뭐야? 오 야 서서 타는거보다 더 잘 타 서서 타는거보다 야 그러면 기왕 탈거면 저쪽에서부터 내려와 그래야지 속도가 더 나거든? ㅋㅋㅋㅋ ㅋㅋㅋㅋ 좀 무서운데 오 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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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오 대성공 ㅋㅋㅋㅋ 대박이다 진짜 얘 어 저기서 저기에 진입할 때 올라가야 돼 야 오 그건 안돼 거기서는 거기서는 안돼 ㅋㅋㅋㅋㅋ 벌레요? 아아 벌레같은 소리 콩 너는 저 초록색 콩 가져와 다행이네 저 안쪽 왼쪽에 응 애들이 정리할 생각 안하거냐 타기만 하고 타기만 하고